자 오늘은 저는 지금 보는 이 산으로 혹시 넛 송이를 볼까 싶어서 열심히 걷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자차 동의보감 컨셉사장 약조티버 입니다 아직은 산행해보면 한여름 느낌을 봤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 이렇게 꽃게임을 세워놓은 곳의 자루 중간점에 잘 한번 보십시오 혹시 뭐가 보입니까 드디어 대물송이 두송이 발견 사실 오늘 송이 아예 없어서 그냥 다른 산자초나 촬영하려고 이렇게 포기했는 중인데 바로 제 눈앞에 이런 대물을 산신령님이 갖다 놓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작은 나무 양쪽으로 나란히 두송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조금 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조금 작아 보입니다 사실 올해 송이는 지난해 비해서 약 한 달 정도 늦게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산행 오면서 예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늦었는데 혹시 송이가 있을까 말까 큰 기대는 안 했죠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큰 신화 송이를 제 앞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지금 갓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막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런 걸 제치하면 품질 최상급이죠 아직 아래쪽을 보니까 이제 막 땅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중이고요 아직 완전히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 송이 한 2-3일만 지나고 나면 아마 더 커지겠죠 송이 갓 색상이 낙엽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천천히 자세히 둘러보지 않으면 발견하기는 좀 어렵죠 이야 좀 위에 거 배가 보니까 엄청 턴신합니다 사실 어쩌면 제 꿈에 길을 가다가 5만짜리 지폐를 두 장 주워 가지고 제 가족들에게 나누어 보냈는데 오늘 아마 제가 이 대물 송이를 발견하려고 그런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야 튼실하죠 이야 곱다 잘생겼다 아 이게 안빠져 갓도 좋고 때도 엄청 좋아 보이고 완전 대물입니다 아 제가 흔들어 가지고 직접 뽑아 볼게요 어 이거 얼마나 크게 안빠져 와 으쌔쌔 으차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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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쑤쑤 이야 크다 크다 와 정말 크다 와 정말 크다 최후 A급이다 이야 참 잘생겼다 이야 참 잘생겼다 이야 가단 봐라 가시 아주 동소름한게 가단 봐라 완전히 끝내줘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물송이 잘 한번 보십시오 엄청 잘생겼죠 그쵸 또 이어석 또 이어석 또 이어석 또 이어석 한번 부아 볼까 와 이제 옆에 두고 아주 조금 작은 것을 부아 볼 겁니다 와 용차 용차 와 이야 참 컷 참 잘생겼다 이야 이 녀석 참 최고의 최 A급 자 이 녀석도 상당히 괜찮죠 이야 참 잘생겼다 이야 참 잘생겼다 이야 참 잘생겼다 이야 참 참 참 참 참 참 이 녀석 얼마나 큰지 내 주먹이 한 주먹이네 꽃게랑에 비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다 와 참 왕송이다 왕송이 참 잘생겼다 제가 꽃게랑에 대 보는데 길이도 아주 길고 대나 갓 모습이 엄청 좋습니다 두 놈 다 잘생겼다 아주 쭉쭉 빠졌다 자 주변에 또 혹시 있는지 한번 쭉 한번 돌아볼고요 자 빈 한번 돌아보자 어 잠시 잠시 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아주 이쁜 녀석이 자 서서히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자 보이시죠? 녀석도 송이입니다 이야 참 이 녀석도 아주 탱글탱글하게 잘생겼다 이야 이제 과돌로는 중이네 자 제가 손으로 직접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으이사 으이차 아 안되네 으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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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차 양차 이야 아 이 마이 힘들어 아이고 이야 드디어 뽑았습니다 이야 이 녀석도 아주 커진 않지만은 아주 대단하게 생겼죠 자 이 녀석도 제가 향 한번 맡아보고요 이야 참 향 좋다 음 향 좋아 참 참 이쁘게 잘생겼습니다 자 우리 산신령님 자 저에게 이런 좋은 선물 안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 자 질어 가서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쭉쭉 짖어가지고 자 약주 한장 곁들여서 먹어볼겁니다 참 잘생겼다 이 녀석도 아구아구아구 오늘 그러니까 보자 여기에서 요 자리에 와가지고 이 주변에 총 여섯 개를 제가 뽑았네요 자 참 잘생겼다 자 송이 세치하는 모습 잘 보셨죠 오늘 혹시나 싶어서 이곳에 왔다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서 먹은 거 두 송이하고 총 아홉 송이를 채취했네요 그리고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갓도 펴지지 않고 완전 턱 A급입니다 아무튼 신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혹시 구독이나 또 엄지체 안 주신 분은 마지막에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 표시가 저에겐 힘과 용기가 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